네, 이번에 풀어보는 문제는 평면벡터 파트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뭐라고요? CD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그러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합니다. 근데 A벡터를 A벡터, OB벡터를 B벡터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부터 좀 해볼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데에다가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CD벡터는 뭡니까? 지금 CD벡터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데 그럼 CD벡터는 일단은 O를 한번 거쳐서 가셔야 돼요. 왜? OA와 OB는 시점이 전부 다 O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CD벡터는 뭐다? 시점을 O로 해서 문제를 바꿔보면 그대로 연결할게요. CO 더하기 OD. 여기는 뭐 덧셈으로 쪼개도 좋고요. 뺄셈으로 쪼개도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CO벡터죠? 그럼 뭐예요? 우리 CO벡터는 뭡니까? 아, A벡터와 크기와 방향이 같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지금 2등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얘는 A벡터가 되겠고. 그리고 OB벡터는 뭡니까? OB벡터는 얘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B벡터. 그래서 얘는 A벡터 마이너스 B벡터다. 그래서 보니까 맞겠네요. 그럼 계속해 볼까요? 자, ㄴ. ㄴ은 뭘 구하란다? BC벡터 구하란다. 그럼 BC벡터도 O를 한번 거쳐갈게요. B5 더하기 OC. 됐죠? 자, 그러면 BO가 뭡니까? BO는 지금 이렇게고. OC는 이렇게 되겠죠. 보이죠? 그러면 BO는 OB와 마찬가지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B.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고요. OC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랑 크기는 같은데 또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합니까? 틀렸네요. 틀렸어.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ㄷ.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M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AM. AM 구합시다. AM벡터는. 문제에서 지금 뭐해요? 이거죠? AM벡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일단은 O를 한번 거쳐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OM벡터는 우리가 방금 구했던 BC벡터의 뭐가 되겠냐면 딱 절반벡터가 되겠네요. 평행하니까 실수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괜찮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갈게요. A에서 O 갔다가 O에서 M 가는 걸로. 그러면 A5는 뭐예요? 방금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벡터고. OM벡터는 방금 구했던 BC의 절반벡터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B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A벡터가 되겠네요. 계산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A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B벡터. 따라서 얘는 봤더니 맞네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뭡니까? 기업과 디귿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